안녕하세요. 판례공공 원문쟁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공 민사 판례 변경과 전원합의체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97-746 전합 판결인데 이 판결은 그렇게 중요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례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판례공공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면 궁금한지 있으시면 판례공공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집행 판결에 관한 판결이고요. 원고는 외국 회사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인데 상고로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집행 판결이 뭐냐면 외국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받았는 건데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바로 집행 안 되고 반드시 집행 판결을 부여받는 소송을 다시 별도로 제기합니다. 이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청구를 하면 OK 인정됐어. 그러면 그걸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달라는 청구를 한 겁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뉴질랜드 법원에서 원고 이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 이행 소송을 한 겁니다. 한 번 빌려준 돈 갚아라. 아니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돈 안 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뉴질랜드 법원에서. 그래서 한국의 외교, 그러니까 뉴질랜드 대사관, 대사관을 통해 뉴질랜드의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죠. 쭉쭉 내려와가지고 피고의 소송서를 송달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고 2013년 5월 1일 날 피고의 고소에다가 남편이 남편한테 송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을 특이한 게 남편과 부인이 모두 피고였는데 남편은 본인이 받았어요. 본인이 받았는데 부인은 본인이 안 받고 남편이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충 송달이라고 하니까 본인한테 주는 게 송달의 원칙인데 동거인이 있으면 동거인한테 주고 와도 된다. 이게 보충 송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 송달이라고 있는데 그걸 뭐냐면 그냥 받아야 될 사람이 절대 안 받으면 그냥 거기다 사무실에 던져놓고 나오는 겁니다. 던져놓고 나오는 겁니다. 던져놓은 것과 같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차이는 같이 있는 사람은 서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가면 서명을 합니다. 이러면 보충 송달이고 서명 안 받고 그냥 던져놓고 나오면 유치 송달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남편이 송달을 받은 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충 송달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눈에 드는 법원이 원고 소송서 판결을 하니까 원고가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사건 소송. 민사정본법의 186조에 의하면 사무원이나 피용자, 동거인에게는 교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충 송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 있습니까?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할 수 있는 판결. 그러니까 송달에 외국에서의 소송 과정에서의 서류가 한국에 있는 그 피고 당사자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 송달이 공시 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무급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요건에 송달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외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한국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외국 법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송달은 되는데 공시 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된다. 이렇게 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보충 송달의 경우에도 송달된 걸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안 됐어요. 보충 송달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남편은 직접 송달 받았으니까 집행 판결에 승인 요건이 되는데 부인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남편이 대신 받은 거니까 보충 송달이고 종전 판례에 의하면 보충 송달이니까 승인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판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승인 요건에 보충 송달도 해줘야 된다. 그것도 포함된다. 남편이 받았다고 해서 부인이 송달 안 받았다고 보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보충 송달도 이런 승인 요건에 송달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에 보충 송달을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으로 아니라는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원화폐죄 판결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왜 전원화폐죄냐. 판결 변경이기 때문에 전원화폐죄가 된 건데 김재형 대법관은 여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전에 보충 송달은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 안 된다고 했던 그 판례가 사실은 그 쟁점을 해결해야 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부가적 판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판단을 가지고 전원화폐죄 변경이라는 변원화폐죄를 또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전원화폐죄 판결 없이 그냥 새로운 판례 내면 된다는 게 이 대법관님의 의견인 거죠. 이거는 판례가 무엇이냐. 판례가 진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학술적인 논의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 판례라는 게 그러면 판례에 나오는 모든 문구가 다 판례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김재형 대법관의 의견이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판례이긴 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은 실은 신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안 쓰는데 물론 요새는 가끔 쓰기도 하겠지만 잘 없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냥 이런 논의가 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판례는 실무에서는 사실상 거의 무용합니다. 거의 안 씁니다. 외국 판례하는 거 없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나 이런 데 사건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민사로 다 해결되거나 조정이나 상사 중재로 다 끝나기 때문에 거의 안 쓰르고 그냥 이 전화 판결이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전화, 합의체 판결이라고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아무 소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